폐쇄적인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데 자기 통제가 좀 어렵다. 이거는 사실 관리가 원래 어려운 거 아닌가요? 우리가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계실 때 이렇게 뵙고 또 저희가 상담도 하고 관련해서 여러 보고도 이렇게 받다 보면 어르신들 양태가 치매라도 좀 점잖은 분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예쁜 치매인 분들도 계시지만 공격성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 어르신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그게 남성이라 하더라도 옆에서 이렇게 이분들 약 드시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분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심지어 이분이 다른 입소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치를 치유하는 게 기본적인 기관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를테면 억제대 같은 것에 대한 동의서를 받게 되죠. 이분이 이런 공격성이 발현이 되거나 망상이 심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 보호자들에게 이럴 때 저희가 억제대를 써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억제대에 관련된 얘기가 이제 그때부터 나오는 건데. 억제대라는 게 움직이지 못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팔 이렇게 다리 이렇게 묶어놓는 게 있어요. 침대. 네, 침대에. 근데 이게 내 부모가 묶여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정말 그것보다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 또 다른 입소자들의 안전과 또 경우에 따라서 이분 치료를 위한 과정 중에 뭔가 투약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데 전혀 그걸 할 수 없는 경우에 이 약 복용을 시키거나 이런 것도 꼭 기관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불가능하니까 경우에 따라 모든 순간 24시간 묶어놓으면 이거 절대 안 되고요. 동의서를 받아서 필요한 부위 또 필요한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약정을 받아서 저희가 억제대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제 학대와 보호 사이에 굉장히 여지까지도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억제대, 약 이렇게 해서 이제 통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제 적어도 당사자에게 원래 억제대를 써도 되겠느냐라는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치매 어르신이 치매 상태가 좀 심하다든지 인지적인 판단이 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게 돼요. 근데 그냥 무조건 아무데나 쓰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어느 부위에 사용할 것인지 또 신체 억제대를 어떤 종류를 쓸 것인지 그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과 그 항목들이 다 이제 동의서에 나와 있긴 하거든요. 나와 있긴 한데 문제는 우리가 이 동의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판단은 기관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보호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장기 요양사하고 기관장이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판단이라고 하는 게 보호자가 볼 때에 이분의 불안정성과 또 시설 종사자들이 보는 이 환자의 불안정성은 좀 정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거라 볼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심하게 억제대를 써서 팔에 멍이 들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언제 보호대를 씁니다라고 보호자한테 보고해야 되고요. 보호대를 사용하느라고 팔목에 멍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런 거 다 찍어서 원래 보호자들에게 보내야 돼요. 근데 경우에 따라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기관들이 아주 드물게 있긴 하죠. 요양병원은 상주 의료인력이 있으니까 어떤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하잖아요. 어떤 경우에 폭력 성향이 나오고 어떨 때 과흥분이 되고. 요양원의 경우는 아무래도 훨씬 더 밀착도가 떨어지는 데다가 또 대응력도 약하고. 근데 지금 요양원도 그렇고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이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이제 존엄케어라는 개념들을 많이 도입을 한 10년 전부터 하고 계시고. 일부 병원에서는 이제 우리 병원은 존엄케어를 한다고 합니다. 할 때 사무이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 병원은 낙상이 없다. 낙상이 되면 골절 위험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욕창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못 움직이실 때 욕창이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냄새예요. 냄새 나지 않도록 기저귀 갈고 뭐 이렇게 잘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신체 구속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가지 중에 그 억제대를. 그래서 네 가지를 안 하겠다. 물론 그러면 이제 정말 더 집중적인 케어도 하고 관찰도 하고 그런 서비스 내용을 하고도. 두 가지는 사무를 말씀드렸고 이탈 두 가지는 벗어나게 하겠다. 이 거동하고 관계가 되는 건데요. 기저귀입니다. 기저귀를 하고 계시게 되면은 감염뿐만 아니라 냄새 문제 또 거동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가 침대를 벗어나는 겁니다. 물론 주무실 때는 침상에 주무셔야 되겠지만 낮에는 계속 활동을 하고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 경우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욕창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생기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주무실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하고 활동하고 해서 그래서 요즘에 존엄케어라는 개념들이 많이 도입돼 있고 아마 요양실에서도 많은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엄케어를 하는 곳은 조금 더 돈이 드나요? 아니죠. 그건 똑같은 비용을 내면서 우리 병원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방침을 천명했다. 일동의 철학 같은 거겠죠. 환자에 대한 진료에 대한 철학 같은 겁니다. 현실적으로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있는 여성이 많으신데 그러면 맨몸으로 치매 환자의 거친 행동을 통제하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학대 논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벌도 받는다네요. 당연하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 노인학대인가 아닌가에 대한 사례판정을 위해서 사례판정위원회가 모여요. 그리고 경찰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의사라든지 법률인이라든지 저희 같은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과연 이 사례를 우리가 학대라고 볼 것인가에 대한 판정을 하는 거죠. 다수의 전문가가 모여서. 그런데 늘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대와 학대 아닌 것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주 공격적이거나 물건을 막 던진다든지 아니면 실제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를 깨문다든지 아니면 펀치를 날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거든요. 특별히 요양시설이라고 하는 건 많이들 아시겠지만 요양병원하고 요양원은 인력 배치가 많이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존엄케어라고 하는 게 저는 지향점으로 너무 아름답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돌봄시설은 그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요양원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시스템의 취약성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상 아직은 조금 더 가야 될 길이 멀다고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요양보호사 한 분이 70대 환자 치설에 들어오신 어르신이 사실상 굉장히 약간 폭력성을 나타내면서 침해 상태시니까 아마 당신은 모르셨을 거예요. 투약을 하는 과정에 주먹을 날리면서 그분의 얼굴을 그냥 가격을 해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사실상 투약도 의무니까 약을 드시게 하느라고 압박들을 사용했어요. 그러면서 손에 상처가 나요. 이걸 가족들이 침해 어르신들에 대해서 학대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 고소가 들어간 건데 결국 요양보호사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가 요양시설에도 CCTV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환자도 보호하고 억울한 경우 이용자뿐만 아니라 종사자들도 보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저는 CCTV를 좀 강조하는 편이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장기 요양보호사들이 한 기관을 오래 잊지 못하고 탈진해서 그냥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 이게 학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의 문제 또 가족의 불안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엉켜가지고요. 이 기관이 사실 우리가 두려움의 기관이 되거나 아니면 요주의 관찰기관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또 종사자들은 자꾸 도망가는 이탈하는 기관이 돼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죠. 정신병동의 경우에 남자 간호사들 유도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좀 현장 대응이 가능한 인력을 두는 방법은 없나요?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신병동 같은 경우는 소수의 환자가 간호사나 의사가 상주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요양시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요. 금방 우리 이 교수님이 쭉 말씀해 주셨던 그 사례 같은 경우는 아마 현실적으로는 시설 내에서 케어학 돌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경우면 문제 행동이 아주 심한 경우면 병원에 좀 입원을 한 2, 3주라도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시킨 다음에 다시 오도록 하는 게 조금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치매 어르신들의 경우는 장소를 이동하면 선망 증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요양시설에서 이분들이 선망이 있다고 해서 병원으로 또 이송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요양원 원장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선망은 일시적인 증상이구나. 일시적인 증상이구나. 한시적 정신착란이 일어나는 건데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억제대를 보호자 동의를 받고 쓰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경우도 보호자도 힘들지만 그 억제대를 사용하는 기관에서도 너무나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선망이 일어난다는 건 자기 통제가 전혀 되지 않는 거라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당신도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학대와 학대 아닌 것의 경계 학대와 보호의 경계 사이에서 억제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많이 또 말씀을 하시죠. 한글자막 by 한효정